아니야 나사스 하자 아 행복하다 아 오 졌다 진짜 나사스 정복자에요 옛날보다는 잘 터져서 이 평큐평궁 이렇게만 비벼도 일단은 터져서 그리고 요새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냥 나사스 피 가르켜 들까 평큐평 빨리 때리게 평큐평 빨리 때리고 정복자 빨리 터뜨리는 것도 중요하거든 너무 파밍하네 저 군방진 신지등 용석을 이거 먹고 잡으러 가야겠다 어 간다 이제 잡을래 우리 예스 도와줬다 친구야 그런데 조사볼까 조사볼까 안녕 미션 거는거 괜찮나요 네 네 잘했어여 아 될거같은데 굳이 안싸우지 이걸 오시면되 오시면되는데 나 쎈데 나 쎈데 나 쎄 갑니다 같이 찍었다 이치 어 아이시 잘했어 아직까지는 못했어 에바 에바야 그거 착각하지마 나한테 흠이라고 하지마라 그것은 너의 잘못이다 아 아 초반에 좀 패넣어서 그런지 알아서 다들 밥값하네 좋아 cks 아니 지금 개掌사기를 상대로 이거 뭐여 신발하러 가야지 아이씨 그러면 제가 도망을 하잖아요 반갑습니다 NFT 무슨 이 차례 미안하다 궁 안썼다 아직 궁 아직 안썼다 자 제가 궁좀 쓰고 갈게요 괜찮으시죠? 하반만 안녕 탕탕 정복자 안터지네 어 감사합니다 이러면 제가 감사하죠 자 푸쉬푸쉬 베이베 안녕 아이고 비드코인 채굴이 나야겠다 꽝 리신 머리카락이 없어서 질이 더 잘 박혔다고 한다 헐 잔인한 인간들 어떻게 그런 말을 당신 인간인가요? 슬슬 가볼까? 아 야 거기로 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알뜰하네 알뜰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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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렐리아랑 이제 둘이서 덤벼보라고 난 싸울 준비가 됐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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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 하하하하 마무리를 부탁한다 대머리 동족 상자내라 그들끼리 상자냈습니다 우리 네머리가 좀 잘 컸어 어 지금 우리 네머리가 좀 잘 컸다고 생각보다 세 그리고 나도 생각보다 세 잘 생각해야 돼 어 아니 손을 들었으면 좀 치자 쓴 걸로 어? 우리 어 안녕 방 어 어 어 뭐야 덤벼라 덤벼라 어 덤벼라 덤벼라 공속 내서 쓰나 흡혈한다 흡혈 으음 윤분들 애매할테니 그동안 나는 스텝을 쌓자 아 쟤들 오지게 싸우는구만 스텝도 오지게 잘 쌓였다 도움바라 도움밸 도움받 도움받 단벼라 어 뭐냐 넌 뭐죠 도움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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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히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요단강 너머에있나 아이오니아가? 그곳은 아이오니아 요단.. 와아 아파! 으아 아파! 뭐야! 왜 이렇게 아파! 어헣 너도 갔다 아이고 오 오 사실 저쪽 대가리 터트리려면은 이기려면은 이거 하나 가면은 왜 안 죽지 나오긴 하는데 이기려면 이쪽이 어 이거 가자 혹쑤 혹시를 생각을 해야한다 자 우리 팬이 압박을 할때 진정한 압박감을 느끼게 해줘야지 어? 뭐에요? 어쩌라고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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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 때려! 끝! 나를 뒤집다니 무슨 생각이지 저 정도 버티는 놈이 안에 들어가서 사람 팬다고 생각해봐요 다 죽지 끝 깔끔했다 리본 잘했어 압도어 했습니다 압도어 나서스 음 좋아 에스브루라스야 한타했으면 딜 잘 나왔겠다 음..아주 좋아 하하하하